그림 보시죠. 요 그림 여러분들 교과서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라고 이렇게 놔뒀어요. 의식적인 반응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실 때 대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그렇지 않은 다른 뇌가 관여하는 우리가 배운 거라고 한다면 중뇌 연수 척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각기로부터 감각신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연합신경, 운동신경으로 나오는 행동. 요게 바로 무조건 반사, 척수반사죠.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A 지나서 B 지나서 C 지나서 D 지나서 E로 연결되는 반응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경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좀 필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흥분전달 경로의 이상에 대해서 한번 써봅시다. 흥분전달 경로의 이상. 여러분 같이 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 1번. A 또는 B가 손상시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D 또는 E가 손상시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A와 B는 감각신경이에요. A와 B가 감각신경인데 A나 B 중에 하나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을 못 느끼겠죠. 대내에서 감각을 못 느끼겠죠. 이게 손상되든 이게 손상되든 대내에서 감각을 못 느끼겠죠. 감각을 못 느낀다. 감각을 못 느끼지만 보시는 것처럼 D란 거하고 E란 운동신경은 정상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동 가능하다. 의식적인 행동은 가능하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정상인데 D 또는 E가 손상이 됐다. 라고 했습니다. D하고 E는 운동신경이죠. 그러면 이번엔 뭐예요? 감각은 느낄 수 있어요. 감각은 느낄 수 있는데 뭐합니까? 의식적인 행동이 불가능하겠죠. 행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이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겠고 얘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A가 손상되면 A가 손상되면 여러분들 뭐가 일어날 수 없죠? 이렇게 연결되는 척수반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A가 손상되면 척수반사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B가 손상돼 있으면 뭔 일어날 수 있어요? 척수반사는 가능하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볼까요? 뭐가 손상되면 척수반사가 일어나지 않죠? D하고 E 중에? E겠죠? E가 손상될 경우 역시 척수반사는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D가 손상되고 E는 정상이라면 당연히 척수반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걸 한번 정리해보면 A와 F와 E 중 하나가 손상시 이것 중에서 하나라도 손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척수반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필기해보시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신다면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대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